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오랜만에 좀 편안하게 코디를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여름에 좀 많이 즐겨 입는 핏이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컬러로 제가 코디를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올려드린 그 실탯 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그거랑도 같이 입었었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입으려고 이 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요즘 5월달부터 휴가도 많고 저희도 어디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이렇게 입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룩이 하나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주로 공항이나 비행기 탈 때 이렇게 많이 입는 편인데 왜냐하면 장시간 비행을 하니까 되게 편하게 입어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밥도 계속 먹고 편하게 입고 애들도 케어해야 하니까 그랬을 때 그냥 이렇게 되게 박시한 셔츠 물론 데일리로 입어주셔도 돼요. 이런 되게 박시한 셔츠에다가 그냥 배도 다 가리고 힙도 다 가리고 그리고 되게 이렇게 통 있는 이런 편안한 바지 근데 편안한데 공항 갈 때 그냥 너무 그냥 집에 있는 그런 편안한 것보다는 조금 되게 편한데 되게 뭔가 좀 괜찮은 그런 되게 되게 라고만 말해도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저러해서 면세점에서 조금 이따가 기내서 편하게 입고 내려서도 조금 어색함 없는 코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즐겨주시기 좋기 때문에 가까운 제주도로 가시던지 멀리 가시던지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세점에서 뭐 사야 되니까 에코백 큰 거 하나 딱 메고 이렇게 가주시면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 바지는 너무 좋은 게 뭐냐 하면 나일론 레이온 소재라서 되게 이렇게 통풍 좋으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을 많이 머금지 않고 있는데 근데 거기다 스판까지 있어요. 그래서 뭐 비행기에서도 아빠 다리 하고 양반 다리 하고 있어도 되고 그냥 데일리 출근 룩으로도 너무 괜찮아요. 그냥 일반 면 통 바지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뭔가 동네에서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차려 입은 듯한 느낌의 원단이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코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여행 갈 때 주연님들이 뭐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 그런 거 DM 오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입어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의 개인적인 기내룩은 이런 느낌이랍니다. 되게 편하고 근데 컬러는 산뜻해서 뭔가 여행 기분을 내면서 여러 가지로 다 좋은 점이 있어서 우리 나임에 맞게 예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린넨 100이고요. 되게 어마어마하게 넉넉해 보이시죠? 제가 통통 66이거든요. 통통 66인 제가 입어도 저 반만한 사람이 더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데 근데 이게 이렇게 넉넉해줘야지 입었을 때 이런 핏 아시죠? 우리 이렇게 예쁜 핏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람도 잘 통해서 되게 시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넉넉하고 박시하게 입어주시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요. 이게 원래 그냥 카라 디자인이에요. 근데 린넨이나 이렇게 조금 힘이 없는 소재들은 이렇게 입어주시는 것보다는 두 개 정도 풀러서 이거를 오픈 카라처럼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눌리거든요. 그래서 살짝 뒤로 넘겨서 입어주시면 이렇게 앞 라인 그리고 옆 트임 그리고 전체적으로 뒷 라인 이런 데가 되게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넥라인 여기도 넘어가는 것도 되게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연출해주시면 더 좋을 걸로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예쁜 먹거리 하나 해주시면 좋을 걸로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뒤로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Y존 거의 가리고 힙 다 가리고 그래서 되게 편하고 예쁘고 또 옆 트임이 살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었을 때 찔러 넣었을 때 이런 엣지 있는 핏감까지도 되게 좋은 린넨 셔츠라서 구입해주시면 정말 잘 입으실 걸로 추천드릴게요. 컬러는 제가 입은 소라 그리고 연핑크 크림이라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아 크림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브라운 컬러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브라운 컬러까지 네 가지 컬러 준비되어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컬러로 코디 예쁘게 하셔서 되게 편하고 느낌 있게 아시죠? 세련되고 느낌 있게 입어주시면 너무 좋을 걸로 추천드릴게요. 바지는 설명이 너무 기니까 한번 끊어서 갈게요. 추천드려요.